어? 녹화한거 자꾸 중간에 꺼지네 녹화가 자 그 다음에 6의 배수 6의 배수들은 따로 구하는 방법 없어요 2의 배수들 구하고 3의 배수들 구한 다음에 교지 바꾸어야 돼 이건 다른 방법 없고요 7의 배수 자 여러분들 나중에 7의 배수 판정법을 여러분들이 밝혀내시면 어? 수학의 노벨상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의 배수 판정법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8의 배수 판정법 아까 했죠? 9의 배수 판정법 아까 했죠? 어? 이렇게 보면 되고 5의 배수 판정법은 따로 안 적을게 D가 0 아니면 5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D가 0 아니면 5 그래서 첫번째 배수 판정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된다 라는 것까지가 첫번째 유형입니다 자 두번째 유형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번째 유형은 항의 개수에요 항의 개수 여러분들 항의 개수는 다 뭐 아시겠지만 앞에가 A 플러스 B라는 항이 있고 뒤에가 C 플러스 D라는 항이 있어 자 그럼 얘네들 기본적으로 전개했을 때 앞에 항은 두 개고 뒤에 항도 두 개니까 얘네들 항의 개수 총 네 개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앞에 있는 항이 두 개고 뒤에 있는 항이 세 개면은 요거는 어떻게 전개해야 되더라? 요거는 한다라고 하면은 여섯 개 나오겠죠? 그쵸? 사실 선생님이 뭐 여기까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선생님이 우리 PP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알파벳 요런 내용들을 도형으로 보는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AB 플러스 CD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직사각형인데 하나는 A, 하나는 B, 하나는 C, 하나는 D로 나눈거에요 각각을 그러니까 항이 몇 개 나오는거에요? 네 개 나오는거죠 그럼 이 밑에 있는 여섯 개짜리도 마찬가지에요 얘들아 예를 들면 세로를 얘는 A, 가로를 B로 나눴고 두 개를 곱한건데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이렇게 해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여섯 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형으로 봤을 때 나오는 조각 숫자 그리고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를 말 그대로 항의 개수라고 이제 취급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건 빨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X1부터 해서 점점점 XM까지 들어가 있는 항과 Y1부터 해서 YN까지 들어가 있는 항의 개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MN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에요 MN개다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MN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사실 좀 메인 파트고요 오늘 메인 파트가 세 번째입니다 약수들이죠 약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약수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약수 약수를 우리는 인수라고 선생님이 연장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약수는 인수다 자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고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물질이 뭘로 구성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과학시간에 배운대로 원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이런 같은 의미로 12라는 숫자가 뭘로 구성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2하고 3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마치 원자과 전자죠 그죠? 그리고 2하고 3이 구성을 해서 2짜리 두 개하고 3짜리 하나가 구성되어 10이라는 숫자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과학시간에 원자에 해당되는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인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단위 우리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을 여러분들 과학시간의 기본 입자라고 배웠죠? 뭐 쿼크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쿼크 이렇게 배우셨을 건데 일단 우리는 이거는 막 쿼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소인수라고 부르죠 소인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1 때 썼던 소인수로 분해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핵심을 찾는 그런 분해였어요 말 그대로 그 분해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약수를 구하는 것 또한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입자를 알아야 걔네들로 이루어진 약수를 알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10이라는 숫자는 2라는 애와 3이라는 애가 각각 두 개 하나니까 마치 뭐 분자로 치면 H2O 이런 거랑 대충 비슷하죠 그쵸? H자리 두 개 5자리 하나 이렇게 해서 연관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의 약수들은 마찬가지로 2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와 3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곱해서 만드는 약수다 이거야 그러면 얘들아 근데 신기한 거 한번 보자 신기까지는 아니지만 2의 제곱의 약수는 누가 있냐면 4니까 1 2 4 이렇게 있어요 8의 약수 한번 써볼까 8의 약수는 누구 있냐 거듭제곱의 약수여야 들어요 지금 이렇게 있지 하나만 더 해보자 이렇게 있죠 바꿔보면 나중에 수원 1단원에서 배우겠지만 1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를 0제곱한 걸 1 2라고 정의를 합니다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그냥 2라는 거는 2의 1승이지 4라는 건 2의 2승이지 어 이게 2의 제곱의 약수구나 8의 약수 이거죠 16의 약수 이거네 그럼 얘들아 2의 n제곱의 약수는 누구누구 있니 처음에 2의 0승부터 2의 n승까지가 있다 몇 개 있니 n에다가 0승 하나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n 플러스 1개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럼 얘들아 2의 약수는 당연히 2는 소인수니까 1하고 2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수에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다 12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12의 약수의 개수 일단 먼저 반드시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봐야 된다 이거죠 소인수 분해 12를 소인수 분해를 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바꾼 다음에 아 2의 제곱 약수 너네 1 2 2의 제곱 있구나 아 3의 약수 1하고 3 있구나 그래서 앞에 거 약수 몇 개구나 그래서 3개구나 뒤에 거 몇 개구나 2개구나 그럼 3개짜리하고 2개짜리를 곱해서 각각 만들어진 게 약수 개수죠 이래서 첫 번째가 항의 개수거든 그래서 3개짜리 2개짜리 곱해서 만든 게 항의 개수 이게 어떻게 보면 약수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 여기에 쓴 것도 심오하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쓴 것도 만약에 앞에 x0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이게 지금 x의 m승의 약수들을 다 나열한 거지 그치 이거 자체가 이렇게 문자를 도형으로도 보고 숫자로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내려와서 약수 개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n이라는 자연수가 수학에서 이렇게 정리한다고 a의 m승 b의 n승 c의 p승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단 a, b, c는 소수 라는 가정에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약수의 개수는 3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3개짜리도 자 앞에 있는 거 m 플러스 1개 있을 거고요 그쵸? m 플러스 1 그리고 p 플러스 1로 정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됐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약수의 총합을 물어본다고 하면 잘 봐 약수의 총합을 물어본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여기에 1 2 2의 제곱으로 쓴 게 약수들이잖아 그리고 3의 약수는 1하고 3이니까 말 그대로 약수의 총합을 물어본다고 하면 앞에 있는 약수끼리 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약수끼리 더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한 식을 말 그대로 전개만 한다고 하면 약수의 총합이다 이게 약수의 총합 그러면 이 약수의 총합은 좀만 확대할게 그러면 이 약수의 총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a의 m승의 약수들을 쫙 나열한다고 a0부터 해서 a1부터 해서 ... a의 m승까지 원래 약수의 총합을 구하지 않고 약수 개수 쓰라고 하면 그냥 여기에 그냥 약수들만 이렇게 해서 나열만 하면 되는데 더하기 없이 지금 총합이니까 플러스 ... a의 m승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n승의 약수들 b의 0승 1부터 해서 b의 n승까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의 0승부터 해서 c의 n승까지 있을 거다 아니 p승까지 있을 거다 이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수의 총합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수의 총합 알겠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들어가려는 내용들인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문제 풀어보시고요 ... ...